오늘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이 징징거리는 한국 여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상상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조를 외치는 여자들을 보고 가시죠. 한 여초 커뮤니티에 제가 한국인인 거 어떻게 아셨죠?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 파리 갔을 때 호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캐리어 옮기고 있습니까. 영국 남자가 자기 짐 옮기다 말고 내 캐리어 옮겨줬음. 그러고 나서 한국어로 인사하길래 내가 한국인인 거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무거운 짐을 본인이 옮기는 동양인 여자는 다 한국인이었다 말하더라. 라는 썰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은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짐 들어주는 거 말고도 저기 뒤에서 문을 향해 걷고 있으면 나 기다려주는 외국 남자들 존나 많음. 기괴할 정도로 이대남들의 도덕적 가치나 남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지표가 바닥이니 여자들이 고생한다. 난 유럽에 있는 동안 계단에서 내 힘으로 캐리어 옮긴 적 한 번도 없음. 계단 앞에서 캐리어 들려고 준비하면 어디선가 말벌처럼 튀어나와 옮겨주고 바람같이 사라지는 남자들만아. 우리나라 한국 남자만큼 힘쓰는 일 안 도와주는 나라 없었음. 이라고 말하며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기의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욕을 합니다. 파리에서는 지하철 캐리어 들고 내려가니까 도와던데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 없다. 외국인은 매너라 인지하는 행위들이 한국에서는 오로지 남자들의 입장 편의에 의해 모두 폐기되었다. 한국 남자들의 도태는 기본값이 되었고 매너면에서는 공산노동의 산업여꾼 중국 남자보다 못하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진심으로 1200개의 댓글이 넘어갈 정도로 한국 남성을 욕합니다. 그녀들이 욕하는 부분은 단 하나입니다. 철룡인으로 태어난 내가 하측민이 하는 노동을 해야 하는 거야. 하측민이 대신 해줘야지 라는 부분이죠. 한국 여자들의 저런 말투에서 나오는 특권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인의 물건을 본인이 옮기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 당연한 일을 남자가 대신 해줘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녀들의 마인드인 겁니다. 모든 걸 해주라 말하고 모든 걸 배려하고 도와주길 바라는 이 역겨운 이기적인 마인드가 보이시냔 말이죠. 이 사실에 대해 어이가 없어진 중앙대 남성이 여자들은 남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양보하는 거 못 느끼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한국 여자는 남자들이 양보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안 하면 남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다. 라는 희대의 비읍시옥 같은 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외국 남성들이 여성을 보고 도와주는데 거리낌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 여성들은 남성들의 도움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고맙다는 표시를 확실하게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 여자들은 다릅니다. 한국 여자를 도와줬다가 괜히 뒤집어써서 인생 망한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왜 도와줘야 하나요? 저기요 제가 짐 들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혹시라도 보룡인 여성의 몸에 손이라도 닿게 되면 여러분은 성추행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실 건가요? 지금 남성들이 짐 들어주지 않는다고 부들부들거리고 있는 거 보니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걸스캔 두 애니띵 여자도 무거운 짐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반반으로 해낼 수 있는 여자들을 위해 왜 남성이 힘을 써야 하는 거죠? 여자를 도와줘봤자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감사 인사를 받기에 알맞은 시기가 아니니까 감사 인사 받지 마라. 나는 소리나 듣는 게 한국인데 왜 한국 남성이 여성을 도와야 하나요? 그냥 이제 남성 여성 서로에게 신경을 끄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남성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 때 여자들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여성들도 남성들이 무시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말아주세요. 남성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막 언급하고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서로 갈 길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세상을 정확히 반반으로 만들자 말한 건 여성들이고 여성들도 남성의 노동을 도와주지 않으니 남성들도 돕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징징거리는 한국 여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두 줄 요약 한국 남자들이 안 도와준다고 징징대는 여자들 특징 지들은 국방의 의무 한 톨도 안 도와줌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실 수 있는 그 카페입니다.